다진마늘 치즈볼 모짜렐라장 오징어 이따가가 넘어서 그런거에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닭다리에 식감도 먹어요 그리고 그냥 스위치에 있는게 저는 닭다리에 먹기는 데이에 닭다리에 먹으니까 저는 닭다리에 먹지만 너무 맛있게 먹는 거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저는 닭다리에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뼈뼈뼈뼈뼈 와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런 거지마세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소스에 김치 잘 어울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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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